오늘 저를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0장 10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축복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기적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 잘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140년 전에 성교사를 보내주시고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새해를 주셨으니 축복의 새해를 주셨으니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면 다가오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의 날 기적의 날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 굉장히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여러분 생에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여튼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2사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병원에 가서 검증을 받고 무슨 큰 병이 있다고 하면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악한 원수막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원받고 죄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박이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장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지 간에 먼저 하나 앞에 엎드려 회귀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병을 가져오는 근원이 마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껏 찾아오는 것입니다 운전면을 따고 처음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후로 두려움이 들어가서 운전면을 따오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지 못해요 고속도로를 두고도 먼 길에 빙 돌아서 갑니다 또 고속도로를 타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운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생활도 바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한 병이 살아간 동안 마음을 굳게 지키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절대응정, 절대감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4장 23절은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람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 종국을 앞둔 요소에게 요소서 1장 6절 7절 9절에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소서 1장 6절 9절을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장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량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전진 더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온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생 살아온 동안 내 경험 내 뜻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1장 14절에 이어같이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 거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외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독자는 이스라엘의 고록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갔다고 불렀습니다 버러가서 너 야거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할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뭐 누가 SNS에 뭘 통해서 공격하면 그날 너무 큰일이 난 것처럼 그냥 절망이 엄습해 와서 그냥 꼬꾸라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버러지 같은 너 야거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거바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는 벌레 중에서도 버러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땅 속에서 흙을 파며 그 안에서 삽니다 지렁이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힘도 써보지 못하고 땅에서 꿈틀거리고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급기야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절대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 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고귀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지렁이 같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자나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렁이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0편, 20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처럼 벌레처럼 깨어지고 낮아진 다 함께 하여 주여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주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자리할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벌레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없이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례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의 대표되는 자로서 단지 사내들인 공예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것인데 그보다 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입법 행정을 겸쳐 놓을 만큼 힘 있는 기구였는데 거기서 그를 청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학벌이 좋죠 가문이 좋죠 또 뒤에 권력의 백그란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들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예수님 사람 붙잡아 감옥에 지문하는데 앞장 떠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의로움에 갇혀서 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사람 붙잡으러 다미색으로 갔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난 다음 지령이가 되고 난 다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주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령이 같이 연약한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령이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주장을 하고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치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령이는 큰 소리도 못 내고 흙탕물도 못 만들고 사고도 못 치고 그냥 땅속도 꿈틀거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자신을 착하고 잘난 줄 알고 큰 소리도 치고 문제도 일으켜가는데 그것은 본인이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만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 내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겨를 기쁜으로 성길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4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 겸손히 주님을 성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겁쟁이 심은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 베드로가 되듯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새 타작기계 같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타작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 기계인데 이 날카로운 톱내가 있어 모든 곡식을 잘라내고 이 타작기계가 통과하고 나면 곡식 알들이 끊어져 나와서 알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톱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번 지나가면 이 톱내가 지나가면 왁싹왁싹 모든 별을 베어버리고 그 알곡들을 걷어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아가도 우리는 세제 타작기가 되었으니 타작기계가 모든 곡식을 단을 다 왁싹왁싹 잘라내서 알곡으로 걷어내듯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왁싹왁싹 다 잘라내버리고 부숴버리고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난 청탐을 하고 돌아온 갈레비 보고한 보고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합시다 믿음이 없는 10명의 전부 다꾸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크고 거인들이고 그 땅을 우리가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갈레비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타작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우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태자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태자 기계의 날카로운 톱니로 갈아엎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산들을 갈아엎고 모든 어려움을 갈아엎고 왁사왁사왁 잘라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 전진해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다 물리치고 싸워 승리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보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계입니다 타작기계는 부숴버리고 알곡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태자 같은 문제에 다가와도 모든 문제가 부숴버리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축복의 알곡들이 차원음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십시오 거룩한 꿈을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버릇 같은 존재에서 새 타작기계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우리 강영호 박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몇 번 이분을 소개했는데요 한국 오실 때마다 꼭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 강영호 왔습니다 해서 저희 교회 철회에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요 2012년에 최장암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13살 때 축공을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아들 하나 믿고 지내시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방직공제에서 일하던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고아가 되기 전에 누나의 손에 이끌려 대두동 천막교에 갑니다 그때 소문이 나기를 대두동에 천막교에 가 있는데 거기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조용기 전사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마 27, 28세 정도 되셨겠죠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영호 박사 많았던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웬 여자애가 거지 꼴을 하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거지 중에도 왕거지더라 그래서 우리 조용기 전사님이 우리 강영호 박사 보고 야 나도 거지 먹었어요 너 나보다 더 왕거지구나 그랬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그 강영호 소년에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의 눈이 떴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떠지고 나서 지령 같은 그 존재가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타자 계획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꿈을 품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미국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피스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러나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면서 유엔 또 지내고 난 후에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장 고문으로 7억 명 가까운 세계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해서 헌신하며 최장암 말교 선고를 받고도 자신보다는 장애인들을 더 걱정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그의 부인과 그 아들에게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해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인 대신 서건호 교사가 작년에 저를 방문해서 강영우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을 돕고 있다고 책을 주고 가셨는데 지금 제2의 강영우들을 만들어낼 인재들을 만들어서 기금 모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 강진영은 오바마 대통령 입법보좌관에 대해서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강 변호사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다가 2001년도 변호사로서는 29세 최연소로 미 상원의원 수석 법률보좌관이 되고 오바마 대통령 입법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관련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강진석은 안과의사로서 아버님이 앞을 보니까 눈을 칠해주겠다 해서 안과의사가 됐고 조지태원 의과대학 교사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장학사업을 통해 세계 곳곳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우 박사 유고작 할렐루야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을 보면 정말 그분이 남긴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에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에는 결국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벌어진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고력한 꿈을 꾸고 이 강영호 박사처럼 위대한 세타작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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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